안동대학교에 대한 교육부 감사에서 46건의 비위 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성 비위가 적발된 교수의 징계를 감경해주고 교직원들이 근무 시간 중 버젓이 대학원 수업을 듣는 사례도 드러났는데요. 안동대의 제 식구 감싸기와 도덕 불감증이 도를 넘어섰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엄지원 기자가 전합니다. 7년 만에 실시된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안동대학교는 46건의 비위가 적발됐습니다. 5개 유형 가운데 조직 인사 비위가 3분의 1로 가장 많았습니다. 2018년 A 교수는 본인의 정년퇴직 T5로 뽑는 시간강사 자리에 타전공에 강의 경력도 없는 자신의 아들을 추천했고 학과장은 이를 알고도 채용했습니다. B 교수는 2019년 강제추행과 재물손계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았지만 안동대는 정직 3개월의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법적으로 성폭력범죄는 징계 감경이 불가해 이 경우 파면 또는 해임에 해당합니다. 또한 교수는 제자의 석사 논문을 본인이 지원받은 해외 파견 연구 결과물로 제출했다가 중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보직을 맞지 않은 교수에게 1년 넘게 보직수당 800여만 원을 지급하고 수험생과 특수관계에 있는 교수 4명이 입학 전형평가에 직접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교직원들의 일탈도 드러났습니다. 연가를 쓰지 않고 근무 시간에 버젓이 안동대 석박사 가정 수업을 듣고 급여와 수당을 챙겨온 5명도 적발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연가를 내지 않고 공모에 해외여행을 하고 연가 보상비를 챙긴 교직원들도 들통났습니다. 교육부는 중경징계 9명과 경고주의 등 209명에 대한 조치를 대학에 요구했습니다. 안동대는 감사 처분 사항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구성해 처분을 이행하고 사례집을 만들어 배포하는 한편 교육을 진행해 재발 방지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징계 대상 9명 가운데 5명이 퇴직해 제대로 된 징계는 어려운 상황. 올해 신입생 최종 충원률 72.9%로 전국 국립대 가운데 꼴찌인 안동대. 교육부 감사에서도 구성원들의 비위 행위가 대거 드러나는 악재가 겹치면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아멘